안녕하세요. 칠리스트 박노울입니다. 저희는 독일 작곡가 막스 브로흐의 오보의 첼로 피아노를 위한 소품 작품 번호 83번을 연주할 것입니다. 원래는 비올라,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해 작곡된 8개의 소품이고요. 가장 많이 연주되는 2번, 6번, 7번을 브로흐가 생전에 다른 3악기, 첼로 오보의 피아노로도 구성을 해준 그런 현상으로 저희가 이번에 연주를 할 것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수연 선생님과 오보이스트 박나영 선생님이 함께 하실 거고요.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낭만적이고 선율적인 그런 멜로디가 특징인 곡이고 제가 최근에 청중으로 이 곡을 들은 적이 있는데 들으면서 정말 곡이 너무 좋다 감동을 하면서 들었었는데 이번에 연주를 직접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로흐가 말년에 작곡한 곡이고요. 후기낭만 스타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잘 감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